Q. 탤레토함명 안녕하세요 우리 텔레토비어 여러분 오늘은 뭐라 해야 되지? Z세대란? MZ세대 그런 신조어를 하나씩 해볼 건데 과연 제가 얼마 어떻게, 얼만큼 아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도 요즘 나름 트위터에서 조금 많이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없이잖아 한번 도전해볼게요 Q. 타레토함명 Q. 타레토함명 인... 임...대류 응... 임...임...임...임...임...임...임? 임고요? 이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셨죠? 뭐 이런 건가? 이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도 뭔데요? 이미 구독 그러면 2구라 해야지 제정매영이 미칠워 하시는 분 구취? 입에서 나는 냄새 구... 구독취소! 조테쿠알 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처음에 이거 욕인 줄 알았어 조테쿠알 이게 줄임말이에요? 2천원 비싸요 2000년대... 2천원 비싸요 뼈를 맞았다는 거 아시죠? 응, 뼈를 맞았다? 거기가 발전하고 발전된... 2천원 비싸요 순살? 순살? 뭐래? 뭐래? 그러니까 순살 치킨 먹자는 거예요? 뼈 맞아서 없어졌다고 너무 세게 맞았다 2천원 비싸졌네 라고 말한대요 그만 줄여라 오젓치고 오젓치고? 이거 써도 되는 말이에요? 오... 오... 오지구 맞죠? 오젓... 오늘 저녁 치킨 고? 진짜 주먹 나와 그만 줄여 박박 남아 짰다 대박인 것 같아 박박... 아 대박 겁나? 진짜 흰 받네 열 받네 700 비호 ㄴ, ㅇ, ㅂ ㄴ, ㅂ ㄴ, ㅂ 내 아기 뭔데요? ㄴ, ㅂ, ㅂ, ㅂ ㄴ, ㅂ, ㅂ 아니 엇 음행 workouts 심봉사 2. 아빠퇴 빠른 퇴근? 2. Egyptian 저쩔티비 네이저티비? 어 아니요? 아아! 아아! 저쩔티비 저쩔티비 네이저티비? 어쩔 냉장고 저쩔 냉장고 뭐 되는 말이야? 어쩔.. 어쩔티비 어쩔 냉장고 저쩔 냉장고 나 조카한테 물어보고 싶어 좀 만나가지고 너 이거 쓰냐? 퇴보십 퇴보십? 나랑 관련된 건가? 그럼 알 거야 퇴.. 영재 보고 싶다? 뚜가쇠 뚜가쇠?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뚜가쇠가 대체 무슨 말이야? 뚜가..뚜가.. 뭘 한.. 퇴레토비와 관련돼있어요 퇴레토빠 뚜가리 아! 뚜가쇠? 아아.. 오오오오오 뚜가쇠 근데 너무 억암이 좀 그렇다 또 더 있어요? 벌써 끝났다고? 퇴레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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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핸섬 퇴레토빠 하이 퇴레토빠 퇴레토빠 사랑해 그냥 좋겠어 사랑에 쓰면 되잖아 뭐하러? 그 오래 걸려 이렇게 쓰는 게 퇴레토빠 별정사 별정사? 결국 정해진 사랑 아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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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연사 히연사? 희미하고 연하게 사랑 아 가스 해보면서 영재가 비담이던데 아 비... 비담 비담담? 비... 비 뭐야? 비주얼담담 비주얼담담 이제 바꿔 루빙꽁 루빙꽁 뭐야? 루...루팡 띵...뜯꽁 모르겠어 목화나 비웃을 때 쓰는 말은 키키키크 삐뽕 진짜 얄미운 거 알죠? 완전 쉬운 거 강 모 치 강 모 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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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치 강하고 일취월장 알지 일취월장 그거 단어 그냥 일취월장 했다 일취하고 월요일 강 틀어버렸어 이 점 이 점 이 점 아... 쉽다 다 틀려놓고 다 틀려놓고 뭐 재미로 하시겠지만 저는 알아두기가 힘들어서요 별이가 진지해지는 순간이지만 으허ㅎ éra... 첫 살 훼 falls 어떤걸로 할까요? 에이... 이씨 라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